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영상 속에 앞다리 오른쪽 다리가 없는 아이는 근강이라는 아이입니다. 원래 이름은 근강이가 아니었는데요. 이후에 근강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는 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처음에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는 팔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술을 좀 짜증날 정도로 방치를 했어요. 밥 먹고 뒤에 온 개들 봐주고 이렇게 2시간이 넘게 경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예우가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다리가 시커멓게 육포처럼 마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되다가 다시 재생이 된다고 했는데 재생이 안 되고 그대로 다리가 육포처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시커멓게.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미 폐혈증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폐혈증이 진행돼서.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해줬던 병원을. 그 병원에서는 다시 수술비를 받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대학병원에서 언급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신 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대형견은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절단할 수 있는 장비도 없다. 그리고 지혈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혈제도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수술을 했냐 하니까 소형견들은 고무줄로 묶고 발꿈치 관절을 뜯어서 제거하거나 어깨 관절을 뜯어서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왔다는 거예요. 쟤 보고 재수술을 해주는데 죽어도 책임을 안 주고 비용은 다시 주고 쟤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돼지 뼈를 사다가 그라인드로 잘라보라고 해요. 그리고 수술할 때 현장에 참여해서 걔 다리를 그라인드로 잘라달라고 해요. 그리고 지혈제가 없으니까 지혈제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니까 이 사람들 수술을 맡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혈을 하고 절단을 해야 되면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직원들하고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가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폐혈증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게 거의 99.9%였고 다른 모든 수의사들이. 그리고 만약에 뜯게 되면 어깨를 관절을 뜯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나더라도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팔꿈치와 어깨 사이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 됐는데 당시에 겨드랑이 쪽으로도 살이 흘러내려서 다 버려져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였는데 살이 무너지는 상태였죠. 고름이 아니고 살이 녹아내리는 상태. 그랬는데 건강히 그쪽 어깨와 팔꿈치 중심을 자르고 절단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봉합을 했는데 분명히 죽은 살을 다 자르고 봉합을 했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살이 녹은 거예요. 실밥이 다 녹아버려요. 살이요. 그래서 다시 또 죽은 살을 제거를 하고 다시 집었는데 분명히 빨간 피가 나는 생살이었는데 다음날 또 녹아버려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코가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새살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농이 빠지고 덩어리 같은 거 허연 덩어리 같은 게 누런색 덩어리 같은 것도 많이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오더니 갑자기 새살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건강히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다행히 중심도 잘 잡았고요. 어깨 관절을 뜯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 잡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저기 아까 사진 그쪽이 12m 운동장인데 12m 운동장을 전력질출을 하고 다른 개하고 장난도 치고 다른 개가 뛰어와도 피하기도 하고 다른 개랑 몸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순한 아이였고 착한 아이였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밥을 주면 어르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먹더라고요. 살도 많이 쪘어요. 다른 개들이 피해주고요. 그 전까지는 다른 개들이 다 먹고 나야 밥을 먹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니까 오히려 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게 강해져가지고 어르렁거리고 물러서고 나면 밥을 먼저 먹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같이 잘 지내고 잘 놀고 잘 뛰고 장난도 잘 쳤습니다. 정말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건강인을 봤던 수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거짓말 같다. 그게 살아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건강인은 오랫동안 살다가 이 일이 십 수년 전의 일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자기 살만큼 10년 늦게 자기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살고 마지막 날도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아파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 사이에 가기 전까지도 저희하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다른 개들하고도 어울려서 많이 놀고 그렇게 같이 많이 다니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뛰는데도 중심 잡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오랜만에 지난 일을 추억해 봅니다. 당시 수의사는 고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조용히 정말 화가 났지만 그냥 넘어가고 건강하게 살았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갔습니다.